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언제나 행복한 인천 SK 행복드림구장 오늘은 더욱 더 알차고 맛있게 먹방을 즐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있어? 자신있죠? 가봅시다 여기 짱 시원해 야 유랑 진짜 여기 대박 아니야? 그쵸 여기 완전 좋아요 그쵸? 제가 말했죠 여기 짱도 가고 왜 진작에 여기를 못 왔을까? 여기 뷰도 좋고 짠 치킨도 시켜먹을 수 있어요 그럼 빨리 주문하자 치킨은? 맥주 오빠 타요일에 맛있는게 있어요? 요즘 타요일 푸드 익스프레스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 많고 충분히 났잖아 너무 몰랐나봐 내가 쏘게 따라와 그래야 좋아 따라와 탈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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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구쟁이 고마버스 뿜뿜뿜뿜 싱싱싱싱싱 이야 비주얼 보소 냄새 좋아 치킨 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밖에서 겨어난 길고 두렵지 않아 어두컴컴 뚫지 없는 길 보다 더 더 더 더 시원하게 해줘 더 시원하게 여기 진짜 맛있는 맛으로 있어요 시원해?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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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쿨쿨쿨 시원한 국에서 시원한 음료도 먹고 시원하게 함께 야구봐요.